흰 공의 중심보다 높은 12시 방향 원팁 정도의 당점으로 빨간 공 오른쪽 2분의 1을 맞히면 이렇게 가거든요. 한 번씩 쳐보겠습니다. 네, 잘 치셨어요. 2분의 1 두께가 맞는다는 것은 이렇게 가서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빨간 공은 흰 공의 중심과 빨간 공의 중심을 이은 선 방향으로 가서 이 노란 공을 때려야지 2분의 1이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확하게 2분의 1을 겨냥해서 쳐보세요. 네, 잘 치셨어요. 2분의 1 맞았을 때 이 노란 공 맞았으니까 2분의 1보다 얇게 맞으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인데.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으면 이 빨간 공은 노란 공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겠죠. 내 흰 공은 어디로 갈까요? 1번, 2번, 3번, 4번 어디로 갈까요? 4번이요? 또 임 선생님. 코너로요? 조 선생님. 4번은 5번. 이쪽으로요? 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빨간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부드럽게 치면 2분의 1로 맞아도 얘가 맞고 2분의 1보다 두껍게 쳐도 얘가 맞는 거예요. 더 두껍게 치면 아예 밀어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노란 공이 여기보다 이렇게 벌어져 있는 놈은 어떻게 쳐야 되겠어요? 당점을 내리거나 세게 치면 구비각이 그만큼 커지거든요. 한번 이제 세게 한번 쳐보세요. 세게. 이 노란 공이 노란 공을 안 맞춰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춰야 돼. 맞춰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2분의 1이 맞았냐 안 맞았냐를 보기 위한 거니까. 정확하게 치였어요. 2분의 1 두께를 정확하게 치신 거예요. 오케이. 자, 보세요. 지금 노란 공 움직였다는 건 2분의 1 맞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빠른 속도를 치니까 얘가 맞죠. 부드럽게 치면 2분의 1로 쳐도 이놈이 맞고 2분의 1보다 두껍게 쳐도 얘가 맞잖아요. 그러면 가장 이 배치에서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은 부드럽게 치는 거예요? 세게 치는 거예요? 세게 치는 거예요? 얘를 맞추는 가장 확률 높은 방법.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앞돌리기 배치로 돌아갈게요. 아까 배치가 이 노란 공이 이 영역 안에 있고 이렇게 있을 때 2분의 1 맞추면 여기에 온다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칠 것이냐. 이 정도 기울기가 이렇게 됐을 때 회전을 주고 친다라는 팀과 두께를 두껍게 주고 친다라는 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회전을 2분의 1 두께에다가 두께를 고정을 시켜놓고 회전만 더 해주면 두께 실수가 있어도 일로 오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그런데 두께를 두껍게 치겠다라고 해버리면 두께 실수가 일어나면 안 맞는 거예요. 두께가 얇거나 두께가 더 두껍게 맞으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2분의 1 두께를 맞추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회전을 선택을 하면 2분의 1이 맞으면 당연히 득점이고 2분의 1보다 좀 두껍게 맞았다 하더라도 내가 부드럽게 쳤다면 2분의 1로 맞은 놈처럼 갔잖아요. 그러니까 득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치는 원팁 정도 이게 한 칸 정도 기울어져 있는 기울기인데 한 칸 기울기라면 원팁 정도의 회전을 주고 어디서 지금 한 칸이에요? 보통 한 칸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한 칸이라고 해요. 이 기울기.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기나 이 기울기나 한 칸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원팁, 오른쪽 원팁 두께의 2분의 1을 겨냥해서 부드럽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수렴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쳐야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안 맞았다면 살짝 속도가 빨라서 안 맞은 게 이유일 것 같아요. 조금 더 부드럽게 치시는 게 더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좀 두꺼웠나요? 끓었나요? 딱 끓었어요. 좀 부드럽게 밀어치셔야 돼요. 이건 좀 얇게 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얇았는데 아까 배치가 이거였거든요. 원팁, 2분의 1. 회전이 조금 원팁보다는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네요. 회전을 억제하는 게 사실 많이 주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네, 잘 치셨어요. 네, 잘 치셨어요. 네, 잘 치셨네. 지금 이 배치는 이렇게 서 있을 때 무회전 절반 치면 맞는 놈인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게 한 칸 경도 기울어졌다 해서 원팁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제대로 맞고 어떤 분은 회전이 많아졌죠. 많이 주고 싶지 않았는데 많아졌잖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원팁에 회전을 주는데 3시 방향이냐 1시 방향이냐에 따라서 회전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3시 방향 원팁을 내가 주고 쳐야지 하다가 실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빠른 속도를 치면 공이 팽 돌아요. 이렇게 많이 돌아요. 회전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원팁이라는 것도 3시 방향 원팁이 있고 예를 들어 1시 방향 투팁이다 그러면 옆 회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원팁이거든요. 그런데 1시 방향 투팁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3시 방향일 때는 내가 실수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비틀어버리면 회전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1시 방향 투팁이면 조금 옮겼어도 옆 회전의 관점에서 보면 원팁에서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점 선택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오차가 줄어지고 실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칠 때도 빠른 속도로 치면 회전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1시 방향 투팁의 당점을 겨냥해서 치면 조금 빠른 속도로 때려쳤다 하더라도 회전 증가가가 그렇게 크게 안 생겨요. 그런데 3시 방향 원팁을 겨냥했다가 빠르게 쳐버리면 잘 맞았네.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고 길게 그리고 당점은 가능하면 중단이 아니라 회전을 억제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회전을 억제하는 거예요. 회전을 많이 쓸 때는 중단 쪽으로 줘야 되는데 회전을 억제하고 싶을 때는 내가 당점 실수를 해도 회전이 팍 들어가지 않도록 1시 방향 투팁 정도로 겨냥해서 쳐야 회전이 많이 들어가서 실수하는 걸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점은 상단 쪽으로 스피드는 느리게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쳐보세요. 이건 적절한 것 같아요. 네, 잘 쳤어요. 느리게 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느리게 마음속으로 수를 셀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느리게 수를 세세요. 살짝 얇은 감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마침 질문을 하셨으니까 자체 뒤쪽으로 오세요. 지금 원팁은 차이가 너무 안 나니까 투팁을 예로 들게요. 조선생님도 뒤로 와서 보세요.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건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반사돼서 빛나는 거거든요. 여기가 중심인데 이만큼 회전을 줬어요. 이게 투팁 정도라고 하면 2분의 1을 마치려면 이렇게 겨냥해야 되겠죠. 이거 이해돼서요? 2분의 1을 마치려면 여기 주고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졌죠.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여기를 향해서 치면 2분의 1이 맞아지겠죠. 그런데 내가 세게 치면 세게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게 스쿼트라는 건데 아시죠? 그러면 내가 부드럽게 친다면 이게 스쿼트라는 것이 큐의 각도에 따라서 커브가 일어나기도 하고 스쿼트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지금 조선생님을 위해서 조선생님 옛날 분이시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볼게요. 이렇게 공이 여기에 쿠션에 붙어있으면 치기 위해서 이렇게 큐 뒤를 들잖아요. 이 상황에서 회전을 주고 느리게 치면 반드시 오른쪽에 가서 맞아요. 그런데 큐가 이렇게 큐거리가 안정적인 곳에 큐를 수평으로 만들어놓고 거기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치면 이렇게 가서 맞아요.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회전을 준 반대면으로 꺾이는 건 스쿼트고 회전을 준 방향으로 휘어 들어가는 건 커브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진 여기를 향해서 치면 빠른 속도로 쳤을 땐 더 두껍게 맞겠죠. 느리게 치면 커브가 일어나고 그래서 얇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께라는 것은 큐의 각도가 수평이냐 뒤가 들렸냐 그리고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두께가 다 다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께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바닥에 대해서 완전히 수평을 이루게 큐거리를 잡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공이 이렇게 하나, 둘, 셋 근처에 있을 때는 얘를 잡고 세게 치다 보면 여기 손이 여기에 테이블 턱에 닿아서 닫히거든요. 이걸 안 닫히게 하려면 큐의 각도를 이렇게 좀 들어야 돼요. 손가락 하나만큼 그래야지 안 닫혀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큐의 뒤를 조금 들고 손가락 안 닫힐 만큼 들고 부드럽게 치면 그냥 내가 바라본 곳으로 공이 그냥 가는 경향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속도에 따라서도 다른데 세게 치지 않으면서 큐의 각도가 살짝 뒤가 들려있는 상황에서 부드럽게 치면 그냥 내가 본 대로 공이 날아가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원팁에 회전을 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원팁이라 그러면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진 이 원팁에 회전을 주고 이 공의 절반을 맞추려면 이만큼 떨어진 여기를 향해서 쳐야 되겠죠. 이게 답이 됐죠. 그렇게 겨냥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래도 이거 지금 두껍게 맞은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실수가 나오는 게 두께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임 선생님이 아까 무회전으로 칠 땐 잘 치셨거든요. 회전이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들쭉날쭉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이렇게 있으면 투팁 정도 주면 되겠죠? 한번 쳐보세요. 네. 잘 치셨어요. 아까는 회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당점을 올려서 쳤는데 이번에는 당점을 올리니까 아예 회전이 덜 먹거든요. 그러니까 당점을 회전이 투팁 정도 들어갈 만큼의 당점을 주고 치셔야 돼요. 이거는 좀 밀렸네요. 공이 너무 밀렸어요. 당점이 당점을 너무 올려서 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잘 치셨고. 네. 얇았어요. 얇게 맞은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큐의 각 두께는 큐의 각도 그리고 회전량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다르게 맞거든요. 그중에 뭔가가 원인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뒤를 들었기 때문에 얇게 맞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임 선생님은 큐의 뒤를 좀 들고 치시는 스타일이신가 봐. 그래서 얇게 맞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겨냥점은 아시니까. 수평에 가깝게 그렇죠? 수평에 가깝게 했더니 두껍게 맞아버리잖아요. 아까처럼 치면 얇게 맞고 그렇죠? 인식을 안 했지만 설명을 듣고 나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수평인데 이게 바닥에 대해서 수평인데 이만큼 들었잖아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들었는데 이거 든 상태에서 세게 치면 스쿼트고 느리게 치면 그대로 날아가고 더 느리게 치면 커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게 치면 두껍게 맞고 적당히 치면 제대로 맞고 너무 느리게 치면 얇게 맞고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를 내가 스스로 파악을 해야 돼요. 이런 공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런 공이 있으면 쓰리쿠션을 쳐야 돼요. 뭐 치실 거예요? 김선생님 뭐 치세요? 이런 공 쓰리쿠션 쳐야 된다. 내가 4구 다 끝내놓고 쓰리쿠션 쳐야 된다. 그러면 뭐 치세요? 보통 뒤돌리기 치시죠? 이 선생님 뭐 치실 거예요? 앞돌리기 치세요? 임선생님 뒤돌리기 조선생님 지금 배워보셨으니까 그런데 보통은 이거 기를 쓰고 뒤돌리기를 치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쓰리쿠션 다 맞고 일로 오는 게 낫잖아요. 마음이 편하잖아요. 뒤집힐까봐 그렇죠. 그런데 키스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은 이 공이 이렇게 있으면 내 공 노란 공 코너가 일직선으로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거의 100% 키스예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거의 키스 확률이 90%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한 번씩 쳐보죠. 뒤돌리기를 얇게 치셨어요. 아주 잘 치신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기념으로 얇게 얼마나 또 잘 치시나 또 됐어. 그런데 이렇게 안 맞네. 키스의 표본을 보여주시는데 다 하셨죠? 진짜 이게 뒤돌리기에 키스가 많은데 뒤돌리기가 키스가 많은 이유는 내 공은 오른쪽 회전 주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키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득점이 되려면 이 근처에 와야 돼요. 이 근처에 이 근처에 보낼 수 있는 얘를 맞춰서 이 근처에 보낼 수 있는 두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정도를 잘 회전을 적당히 주고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맞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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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죠. 이렇게 맞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얘는 2분의 1을 치면 어떻게 돼요? 이것에 대한 30도로 가잖아요. 2분의 1을 치면 그럼 얘는 이렇게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는데 계속 계속 여기서 키스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키스를 빼주기 위해서 이 먼 거리에서 얇은 두께를 잘 쳐야지 하는 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얇은 두께가 잘 안 맞아지거든요. 얇은 두께로 맞게 되면 이렇게 가겠죠. 그럼 여기서 또 키스 나는 거예요. 두껍게 치면 두껍게 친만큼 얘는 빨리 움직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이 아래로 있으면서 이 공이 세 번째 포인트 이 아래로 있으면서 내 공과 이렇게 코너하고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키스 위험이 키스 위험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이 세 번째 포인트보다 위쪽에 올라와 있으면 내가 좀 테크닉으로 뺄 여지가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세 번째 포인트까지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면적이 너무 좁아서 키스 빼기가 쉽지 않은데 되게 예외적으로 잘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이거를 무리해서 뒤돌리기를 치려고 할 게 아니라 이 이론이 있잖아요. 이 이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2분의 1 맞추면 일로 오는데 이 정도 벌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건 이것도 뭐 한 투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려해줘야 될 사항이 뭐냐면 부드럽게 치면 이렇게 공이 휘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을 맞췄다고 했을 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휘어 들어가는 성질이 있어요. 부드럽게 치면.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 그러니까 내 공의 각도가 이렇게 밀리는 각도로 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좀 감안을 하면 이건 투팁보다도 조금 더 회전을 주는 이쪽으로 짧게 오게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2.5팁 이상 줄 만큼 다 주고 두께 2분의 1을 겨냥해서 짧아지네. 회전을 제가 너무 많이 줬나 보다. 그냥 투팁만 줘도 되겠네요. 2시 방향 투팁에 두께 2분의 1. 이렇게 치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씩 두 번씩 시도해 보겠습니다. 두 번씩 앞돌리기로 오케이 오케이 얇았네요. 얇았는데 맞았어요. 오우 안정적으로 치셨어. 이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